화산 폭발해라 화산 폭발해라 화산으로 맞춰야 되겠다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이 폭발했다 지금은 화산이 폭발하는 중이라 지금은 화산이 폭발하는 중이라 그러냐? 그럼 위험하면 다가가면 안되겠군 또 사람들이 봐 이 외계있는 지구인이랑 가봐 화산 폭발이다 여기는 뭐 어디지? 아니 이게 뭐 화산인가? 화산같은건 폭발해 뭐야? 화산이 폭발했다고? 이럴수가 아니 바보같은 녀석들 화산이 그렇게 무섭냐? 폭발하는게 그렇게 무서워? 요즘 세상에 화산이 어떻게 폭발한다 그러는거야 으악 이럴수가 정말로 폭발했군 깜짝이야 우린 모두 피합시다 아니 이 동굴 속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뭐가 있지 뭐있지? 뭐가 있는거 같은데? 맛있는게 있나? 으악 저기 봐 아니 개밥그릇이잖아 개밥그릇이 튀어나왔군 아니 바보같은 녀석들 그 동굴이 무섭다고 그래 먹을걸 찾으러 가야지 으악 개밥그릇이잖아 우리 집으로 가야되겠다 우주선으로 올라타라 우주선으로 올라타라 우주선으로 올라타라 내 집은 여기지 내 집은 그리고 내 집은 그리고 내 집은 이상하다 너 지금 돌아갔어 엄마 내 집은 어딘지 알지? 난 모르지. 봐봐. 징 징 징 징. 거기군. 또. 내 집으로 안 나와? 모른다. 봐봐라. 그 겁쟁이 녀석들. 내 집을 모른다고? 그렇지. 모르지. 그 겁쟁이 녀석들. 내 집은 바로 어디냐면 내가 알려주면. 내 집 봐봐라. 여기지. 근데 이게 뭐냐? 뭐? 이게 뭐냐 이게. 이거는 어디쯤이냐면. 봐봐라. 화산 폭발은 어디쯤이냐면 여기지. 봐봐라. 딱 맞는군. 우주선. 이륙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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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이륙이 아니지. 이거 천천히 빼가지고. 이륙하라. 봐봐라. 이거 빼가지고. 어떻게 하냐면. 어떻게 하는데. 이륙은. 이륙은 안한다. 이륙은 안한다. 이륙을 왜 안하냐. 이 뭐냐 이건. 이거 때문이지. 얼른 이륙하라. 지금 뭐하고 있냐. 아니 이거. 이거는 여기에. 꼽아보지. 이거 해봐라. 이거 해봐라. 여기에 꼭 꼽아봐라. 됐군. 여기만 꼽으면 되지. 그 다음에. 천천히 해라. 천천히. 희 turkeyGM고요. catch. pl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당겨서 해라 당겨서 조금 그렇지 잘 했군.